근대가 어떻게 되죠? 근대, 근대는 사람인자에 한일자가 옵니다. 그 다음 날일자가 오고 한일자가 옵니다. 이게 다만 단자인데요. 소리가 단지, 딴 입니다. 딴 시 해보세요. 딴 시. 사성사성 살릴게요. 딴 시. 시작. 딴 시. 딴만 해도 돼요. 딴. 하지만 버트. 버트는 알아야 되죠. 딴 시. 시작. 딴 시. 딴 지를 거는 것 같잖아요. 딴. 딴. 옛날에 딴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. 딴 시 하면 하지만 버트 이런 거죠.